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르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전구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한번 공부를 같이 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안에 내용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조회수도 16,000 조회수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무려 이제 작년 영상이었습니다 2021년도 4월달 영상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한 번씩 큰 시세를 2021년도 말에 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움직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지금 전구체 배터리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전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어떤 종목군들을 또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일전에 봤던 것은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2020년도 2017년도 그리고 지금 작년 2021년도 계속 2차전지에 대한 공부들을 꾸준하게 많이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2차전지라고 하면 필수 조건이 있죠 2차전지에 대한 필수 조건 구성요소 4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일단은 양극 그리고 음극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세분화가 돼 가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양극 안에서도 양극 활물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활물질 안에 도전제 그리고 이제 바인더 그리고 알루미늄 기재 같은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 부분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라는 큰 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집중됐던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였다면 이런 분위기 자체가 2차전지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세분화되어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에 급등 양상을 보였던 기업이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었어요 우리가 공략했던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였고 최근에 시장에서 큰 움직임 보였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ICT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림에서 이 그림 자체는 포스코 케미칼 사이트 안에 있는 그림을 저희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뭐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조금 퀄리티가 있다 그죠? 그 정도로 이 포스코 케미칼 그룹이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상당한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움직임도 좋게 나온 것 같고 보시면 큰 그림들에 여기에서 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양극재와 음극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NCM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첨부제, 첨가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양극재가 있다면 또 음극재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소재의 국산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케미칼이고 이런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될 때마다 주가에 대해서 급등 양산을 보이면서 주가가 밸리업이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서 이 포스케미칼에 대한 주가 추이가 급등 양산을 보였던 것도 바로 이런 소재의 국산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뭔가에 대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재 국산화를 지금까지 하고 있던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2020년과 2021년도 정치 안에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게 되죠 그럼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던 것이 중국 쪽에 대한 소재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산업적에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 그때부터 꾸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 지금 현재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일단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금을 미국 내에서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에 대한 비중 자체를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나라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고 특히 현대차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가 90% 가까이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저 요건 자체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소재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대표님 그러면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를 왜 움직이는 건가요?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재에 대한 국산화는 국산화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 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죠 그래 다른 여타의 역량으로 한 단계 밸류업이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도 이슈가 되는 거고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크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면 자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 보면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수산화 리튬이라는 대표적인 물질을 말씀드리고 본다면 2차 전제에 대한 핵심 소재죠 이런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2020년도와 2021년도 크게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수산화 리튬 뿐만이 아니라 탄산 리튬, 수산화 니켈, 그리고 이제 수산화 코발트, 황산 코발트까지도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에요 2020년보다 2021년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 더욱 더 많이 늘어났고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미국에서도 결국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 없는 단계로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소재에 대한 국산화는 지금 당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먹거리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를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결실을 맺고 있는 양상들이고 그것이 일본발로 시작해서 진행이 된 거라면 이제는 중국발에 대한 부분 자체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소재에 대한 국산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소재에 대한 국산화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이 어지러워도 앞으로도 이슈화는 되면서 재평가는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뭔가에 대한 승분을 내려고 보신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고 앞으로 시장은 이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2019년부터 국채과자로 선정돼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큰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자 일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2022년도 후반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혁신적인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 발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목표를 2026년도를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기업이 바로 이수화학이라는 기업이었고 이수화학이 크게 급등할 수 있었던 것은 황화물계 배터리에 대한 주 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210억원을 투자를 했고 그것이 바로 올해 시 생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황화물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에서 2030년도까지 전고체를 만들게 된다면 결국에는 황화물계 배터리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에 놓은 LTC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테이펙스는 2019년도 국책과제로 선정돼서 함께 진행을 해왔는 기업인데 이후로 주가 많이 올랐죠 마찬가지로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또는 한놈화성, CIS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는 명목 하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로드맵과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한 로드맵과 그리고 SK온에 대한 로드맵이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는 표준적인 모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꾸준히 연구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재료가 노출될 때마다 종목군들이 급등 양상 또는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그림을 또 한번 같이 보시면 그 다음 그림이 나오는 것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국산화 관련된 그룹들인데요 우선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현재 그림도 보셨지만 2차전지 소재 국면에 대해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진심인 부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극제, 응극제 떠나가지고 그러면서 그룹 내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데 포스코케미칼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RCT까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금량 같은 기업들도 수산화 리튬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가 현재는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죠 그리고 미리나노텍 같은 경우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관련 기업들도 이 기업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움직이면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은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도전지 관련된 나노 신소재라든지 또는 응극제 관련된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많은 종목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종목만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재료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졌을 때 수위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많다는 것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첨부적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만 차트를 통해서 앞으로의 추세를 좀 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포스코케미칼이었어요 포스코케미칼이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정고점 부분까지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케파를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의 국산화를 좀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바닷권력에서 바뀌고 있는 우리가 포스코 ICT는 포스코 그룹의 공장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평가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파를 증설한다는 것은 이런 포스코 ICT 같은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자원개발 관련된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도 현재 재평가를 좀 받으면서 125일 선을 돌파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10년간의 평균 주가 보다도 최근대의 높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수화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전고세 배터리 황알무게 배터리 시생산에 대한 부분에서 신고가를 좀 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급량, 급량이 주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 경고가 떠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 상승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 높다 왜냐하면 앞서 봤지만 수산화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국산화에 뚜렷한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슈화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신고가 미련아우트 같은 기업들이 또다시 한 번 더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고요 여전히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도 함께 보시면서 대신에 이런 이슈에 대한 기업들은 앞으로도 좀 더 강한 흐름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좀 함께 시장을 실기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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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